10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쉬운 것 같고 그들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나와 좀 다른 모습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이 10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10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참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좌절하고 힘들 때 괴로워하고 나와 같은 것을 느끼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10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편을 읽으면 한편으로 위로가 됩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0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삶은 어렵고 삶은 고독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왜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또 우리 민족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10편 47편 1절에 보면 10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편 74편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고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10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이 10편 74편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제가 10편 안에 있는 그 몇 가지 구절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0편 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10편 42편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10편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0편 81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10편 115편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10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10편 기자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 힘들어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참 좋은데 그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10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약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강구하는 모습을 보면요 1절 하반도래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영기를 품으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라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양의 특징이죠 근데 이것을 목자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목자가 그런 양을 품어줘야 되고 그 양을 잘 인도해줘야 되고 그 양을 지켜야 되는데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적부도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의 집화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신 곤 시원산도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송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그동안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민족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평 기자가 단지 이것이 느낌이라면 이 느낌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느낌이 잘못된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하나는요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파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대적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게 됩니다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을 가르치는데 지금 전쟁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중 가운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원수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주의 원수들이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전투에서 그 정복한 그 지역에 깃발을 세우면 내가 이곳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깃발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그 성전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태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라고 이야기하죠 성소에 있는 것들을 다 부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조각품들을 다 부수고 그 성소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소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겠다라고 한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한기상 9장 3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강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성전에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성전이 회파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신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회파될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그냥 두시고 원수가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신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신은 지금 그 나라를 쳐들어가는 이방 민족에 비해서 힘이 없는 힘이 약한 그런 신이 아닌가 능력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받으시면서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인이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래국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바로는 더욱더 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곰핍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바로 앞에 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행했으면 무엇인가 삶이 나아져야 되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있고 바울은 더 완악해져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더 곰핍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이름을 그들 가운데 보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어떠한 신인지 그 애국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어려움을 그 힘든 것을 견딜 수 있죠 우리가 10편 73편에도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편 73편의 말씀은 그 10편 기자가 악인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든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했고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그렇게 죄악을 밥 먹듯이 짓는 악인들을 그냥 둘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10편 기자가 10편 73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 악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20편 기자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말씀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묵묵부장인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성전은 회파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과연 어떻게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습은 거의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좋은 모습이 언제 나오죠 어려운 순간에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상황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0편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느낌을 받는 그 순간 삶이 너무 힘들고 공고한 그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지금 여기는 10편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떠난 것 같습니다 10편 기자가 느끼는 그 느낌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을 버린 하나님을 누가 찾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 길을 찾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10편 기자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한 그런 느낌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10편 기자는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이 없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했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2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4편 2절을 말씀해 보면 10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의 집화로 사무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원상도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0편 기자가 하나님께 강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회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계신 곳 시원산을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18절 말씀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금송아지 사건을 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인 금송아지를 삼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민족을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그 강구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행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애국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조롱하게 만드실 겁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강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류를 내려주소서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시여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이 10편 기자는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진 것 가운데 바세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단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건이 입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10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편 51편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거절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압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는지 압니다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그 죄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이 뒤에 보면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시고 또다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일 때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코너로 올 수 있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불구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나는 다른 데 가서 내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거야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기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상황이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10편 기자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삶이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어려운 그 순간에 힘든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헌신했는데도 삶이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신함을 은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신함을